영화제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톡스타들의 향연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해외 팬들의 환호와 성원 그리고 섹션에서 단독 도착한 이병헌 이민정 결혼식 비공개 영상까지 지금 이 순간 채널을 고정 활리우드에서 입지를 굳힌 자랑스러운 월드스타 이병헌씨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 상큼한 미의 여신 이민정씨가 드디어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세계 톱스타들 결혼인 만큼 일거수 일투족이 주목받았던 이병헌 이민정씨의 결혼식의 모든 것 섹션에서 공개합니다 바로 어제였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2천 명의 취재인들이 모인 가운데 등장하는 이병헌 이민정 커플 이민정 씨를 먼저 배려하는 이병헌씨의 모습을 눈에 띄는데요 정말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 요정에서부터 사랑의 연락 넘치는데요 참 잘 어울리죠 그러네요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준비를 하면서 너무 실감이 안 나서 아직까지 느끼지 않아요 다만 정말 소소한 행복들이 저희 앞날에 있었으면 한 다행이고 그래도 단언컨대 배우로서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꿈틀거리고 싸워가면서 저도 그렇고 또 민혁씨도 그렇고 그렇게 배우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부터 천둥번개를 빛만한 비가 와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비가 오면 잘 산다고 했는데 천둥번개까지 쳤으니까 정말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리고 또 설레이는 첫날에 같이 이렇게 만나갈 수 있게 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утств 일삼아 해외나